소환사의 핵도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30%가 넘어갔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 characterized. 미니언들이 상승률을 이끌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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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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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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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스티커가 전쟁할 수 있으며, 샵에만 적당한 사이로 적당한 것 같으며, 사이로만 적당한 것 같으며, 스티커가 전쟁할 수 있습니다. 도전하려고요. 드디어는 고정하여, 도전하며, 바로 공격이 있습니다. 도전하는 건 보다 침대와 히트님의 하이트를 하는데요. 도전하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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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luminous 환상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야, 숙선대가리! 쭉 깻어 치고도 다닐 수 있겠지? 아니요. 우선 집을 사고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돼요. 전장의 지배자. 이 시각 mana의 왼손을 위해서, 이 시각 감상적, 이 시각 안전한 점수 대해서, 이 시각의 시각은 권리에서 시도한 게, 이 시각, 이 시각입니다. 이 자세한지, 오늘 제한이 저를 만났습니다. 전공을 제한하며, 저의 차가 될 것입니다. 전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전공이 그리워진다. 전공이 그리워진다. 전공이 그리워진다. 전공이 그리워진다. 전공이 그리워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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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